마지막 라디오 음악 키아라의 DJ 라디오의 DJ atención 무슨 말이에요?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가 주인공이다?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다 해시태그 오늘의 OOTD 당신은 패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엔 이렇게 입으세요 해시태그 사연을 읽어드려요 여러분들 유튜브 하면 뭐죠? 키아라 유튜브죠 히천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여러분 잠깐만요 아 2020년이 끝나가는데 뭔가 이런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멋진 무대를 꾸며보고 싶어요 뮤직 어워드 한번 제 무대를 해보고 싶은 게 저의 꿈이고요 네 해시태그 키아라이브 이게 무엇을 의미해야 할까요? 바로 강렬하다 바로 가시죠 어떻게? 네 이제 온라인 포토 사이너의 코너 한 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뭔가 어 이거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하는 거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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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